까치하게 운 야생실한테 저런 말까지 들어야 되나 싶은 말을 들으셨으면 그것뿌나면 뭐다? 오르신 거기다 대놓고 대화국 따지나 그러면 누가 이겨라? 100대 빵입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쏘는거죠 왜? 반중들입니다 전혀 없으면 전혀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해? 뭐다 치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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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전 와 아 한 감사합니다.